이따가 갈비찜이 또 온다구요~? 아니 저.. 아니 갈비찜이 또 왜 와요~? 야이... 아이 이 양반아 갈비찜이 또 왜.... 휙! 아이쿠 아이-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게 생겼다 생긴거는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진짜 커요 봐봐 아니 무슨 내 어깨만에 여러분들 이 화면이라서 큰게 실감이 안나는데 이거 진짜 커요 진짜 크다니까 아 진짜 커 아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들 진짜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커 와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보이는 것보다 더 커요 보이는 것보다 예 보이는 것보다 더 커요 일단 잘 먹겠습니다 조금 오늘 새끼를 진짜 다 챙겨주시네 제가 다 챙겨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차가운 거 이제 하나가 김에 눈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가 하나 팬이지만 졌으면 좋겠..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정말 많아 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쭈꾸미랑 고기가 이거봐 아 사쿠야 올뿌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이제 다이아까지 충성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념장 스읍 스읍 와 진짜 맛있어 양이 많을 뿐이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어머님이 좋아할만 하셔 쌍룡동은 배다는데 여기 직산이에요 직산 여기 어딘지도 몰라요 이게 어딘지도 몰라 아 이거는 박이에요 와 이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또 뮤탈모님이 점심에 또 햄버거를 점심에 햄버거를 또 사셔가지고 조금 이따 먹을게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점심때 햄버거를 점심때 햄버거 뭐야 아재버거 세트랑 거기다 치킨이랑 거기에다가 지금 쭈삼에다가 저녁엔 또 돼지갈비찜이 예약이 되어있대요 햄버거는 그냥 입가심하라고 주셨는데 입가심이 아니야 세트하나 먹으면 여러분들 배부르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거 이 정도 먹고 제가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는 뮤탈모님이 벤즈라는 방송하신 분인데 벤즈 그분 방을 잘못 오신게 아닌가 그분 방을 잘못 오신게 아닌가 그분 방을 잘못 오신게 아닌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어머님도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